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의 솔로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뭔가 꽃도 많았고 강렬한 빨간색도 있고 한국적인 느낌도 좀 내고 싶어서 그런 요소들 한번 가미해봤는데 블링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내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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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풀밭에서 저만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한 송이 꽃처럼 표현하려고 한 게 컨셉이었는데 잘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외에서 찍은 촬영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일단 벌레가 진짜 많았고요. 어 알았어 벌레들을 근데 사진에서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게 나와서 뭔가 재밌는 촬영이었고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오늘의 촬영 오찰완 드링크 오랜 시간 기다려준 만큼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색다르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러뷰 꽃향기만 남아 꽃향기만 남아 꽃향기만 남아 이거 같단다 꽃향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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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향기만 남아